안녕하세요 요로시입니다. 안녕! 여기는 쿠오모라고 제주에어래 딱새가 그렇게 맛있다는 집이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다행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잤네요. 여기 이제 맛집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갈게요. 감자 찝어서. 아, 끓여. 음. 여기 와서. 맛있다. 음. 키우는 것들이 아니네요. 이거 봐. 달쌈한 소스 뿌린 것 같아. 이거 모똥이에요. 샐러드 보통. 여보야. 벽화장만 먹고 먹을게. 벽화장만 먹고 먹을게. 유리화장만 먹고 먹을게. 하나, 주나봐. 눕힌 햄버거 Basi. 두껌?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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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다가 모아주시면 나중에 남은 추가랑 부탁을 해드려야 돼요 사실 여기 이거 회 딴 것도 와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건 면허고요 여기 조금 빨간 거는 동팥 그다음에 이쪽은 과감이요 감사합니다 자 한잔 할까요? 네 짠 짠 짠 짠 좋다 먹으세요? 이쪽에 이거 딱 써야 돼 주의고 그리고 뿌리라고 주시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와사비 푼다 와사비 이쪽에 드릴게요 딱 써야 돼 이거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맛있겠어요 봐라 이럴수 럴수 엄청나야 돼 와 이거 완전 럴수 럴수 이거 럴수 럴수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4만5천원이야? 이게 4만5천원이야? 가격이 크신데? 그렇지 처음 먹어봐 조용히 뭘 해줘 하하 하하 박스 하하 하 하 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잠깐만 어디였어? 영호도 주셨어요 네 초장에 찍어서 짠 맛있죠? 아 아 처음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데 난 진짜 맛있다 그렇지 별면에 별면에 또 별메 별메 자 황금이 제주도 살고있다 백김치 맛있는데 왜 이렇게는 질? 음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모든 영상은 섭찬이 한개도 없어요 이거는 광어 제주도 광어 응 나이팔이 핑계다 진짜 맛있다 초장소리도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짠 모자 좀 더 시키자 응 이렇게 집어서 고마워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아파요 비린건 당연히 없고 비린건 당연히 없고 흐흥 흐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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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하고 맛있는데 마사기 주자 응 와사비 간이 딱 적당하지? 응, 달짝 썼다 아껴 너너도 진짜 맛있어요 쇠거리버터구이 쇠거리버터구이 쇠시간 좀 씻어? 고이 덩은 해울라멘 아, 맛있겠다 쇠한 이미지 하나 까주시고 음, 맛있어 뭐 이런 새운 머리 아까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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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쇠거리버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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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해물맛이 가득해져서 약간 색깔되지? 해물맛이 들어가서 맛있어? 응 맛있다 고유이랑 같이 바랑툰 그렇죠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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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 고춧가루 동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덥도 들어갔네 응 맛있어 씹히는 맛있게 짜내자 자 진짜 진짜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는 영상을 찍을때 우선 영상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음악을 꺼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손님이 놀 시간에 내가 꼭 불을만큼 틀고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이거 맛있게 먹고 술도 맛있게 먹고 가서 편히 쉴게요 여러분 안녕 오빠 같이 해줄래? 오즈 사랑해요 오즈세요 네 저 오즈입니다 사랑해요 안녕 안녕